게임중의 어떤 목소리여? 일단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 오늘은 본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게임방이 없습니다 게임방송으로 그냥 쭉 달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해 쉬웁니다 그러면 잠깐만 게임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깜짝 아깜짝 아 울리는 목소리여? 요고요? 요건 그냥 에코 준겁니다 에코 어서오세요 이것은 에코입니다 아이라고 압빵이요 아이고 압빵이요 허브겟 오픈 아 여기 이게 연결이 되나? 저쪽이랑? 아 진짜 방송능력이 좋다고요? 아이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감시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아 야동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폐기를 하고요 아쉽지만서도 야동은 더이상 필요가 없는걸로 내 총은 으으! 아니! 으아니! 으으으! 으아니! 흠 으으으! 눈아 눈 아!!! 눈아 집중공물 액! 눈아 후후... 으흑 됐어 으휴 깜짝이야 진짜 으흑 이제 막아 수사람 막아놈 저... 저 막아놈 저거 아이고 아 그렇지 이제 이걸 여기다 쓰면 되겄지 이제 응? 그죠? 으쨰 대쓰 으이구 총알 소중한 나의 총알들 올라갑니다 2층입니다 총을 움직이지 마 너네가 너네가 움직일 줄 알았어 어허 이 자식아 사기칠라그러네 나한테 또 아 잠깐만 또 내가 움직일 줄 알았어 똥집 했지 내가 아쓰 힙사악 좋아 힙사악 나의 엉덩이를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나의 힙사악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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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주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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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인줄 알았다고 아 이게 힙사악을 여러개 차는게 아니라 힙사악을 얻을때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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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을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붙이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힙사악이 그렇게 하시면 되겄습니다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모았는데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거 들고 이거 들고 또 한참 글로 가서 또 거시기 하는거요? 거요요? 그런거요요? 예? 이렇게 돌아가는 거요요? 이상한 소리 들리니까 서방님이 Ja동 보냐고 물어보네요 안들려서 소리를 크게 했거든요 하하 아니 서방님 채소 Ja동 안 보신 아주 순수하신 분 하동에서 이런 소리는 안나죠 하하 하하 너무 순수하시다 아니면 잠깐만 훈수 안됩니다 훈수 안돼요 훈수 안돼요 제가 진짜 못하겠으면 여쭤볼게요 석구님들 저 진짜 못하겠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합주기가 됩시다 심쿵 박병권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기대하라고 해주세요 오늘 밤 기대해 응 요즘 야동에 좀비도 나오죠 좀비 야동물 야동 좀비물 몰라요 기대하라고 해달래잖아 난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뿐이요요 예? 그 맞춤형 맞춤형 리액션으로다가 어? 여기도 있네 이거? 귀신 나오는 야동이 실제로 일본에 있다고요? 미치겠다 귀신하고 하긴 뭐 귀접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이스키이이이이이이이이..... 갑자기 겁나 잘 풀리는데 갑자기 겁나 잘 풀리면셔? 뭔가 또 갑자기 너무 방대해지는 거 같으면 셔? 아니 나는 그냥 밑에 있는 누님만 찾으면 되느디 어? 어구 왜 이렇게 길기로 의임 찾으러 가는 길이 멀고 호미 이렇게 어? 여긴 어디지? 여기 왠지 왔던데 같은데? 어? 그러네? 이게 이렇게 통해 또 길이? 헐 대박 그러게 매달 매달 세개 모으는 것도 겁나 길었죠. 맞아 오오오와 이렇게 와 이러면 나 더 길 더 헷갈리는데? 어허허 아 뭔가 안 돌아가고 어 빨리 가는 예 그 지름길을 알려줬는데 이러면 난 더 헷갈리지 응? 일단 넣으나 뭔진 모르겄지만 그러면 두개를 더 모아야 되잖아 나머지 두개는 또 어디서 모아 뭐 좀비 둘레길 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흫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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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을 찾아 좀비 둘레길로 오세요 좀비들 머리를 공격하는게 좋아요 다른데보다 이왕이면 어 바하스토리 정리는 예전에 최민규님 이씨 내가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그분이 정리해서 보내주신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하를 그때 당시에는 세븐 밖에 한게 없어가지고 이전 바하시리즈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거든요 맨날이 어렸을때 그냥 잠깐잠깐 이렇게 한거 말고는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그거 요거 요거 끝나고 나면 한번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공격하면 빨리 죽고 다리나 이런데를 공격하면 기어다닌답니다 좀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 거기고 내려가면 여기고 그렇다는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내려가는 길이 또 있었죠 그리고 여기 아까 내려가는 길이 또 있었죠 어휴 잘 찾아왔다 흐흫잘 찾아왔다 여기서도 한번 보자구요 으이쿠 그런가 그런거 쏘지마 그런거 쏘지마 못올라가? 뭐야 왜 내려온거야 그러면 아 일로 올라가면 되지 오 캡콤이 요번에 아주 잘 만들었어요 으잇 아니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거야? 아 이거 뭐 있을거같은데? 이거 진짜 마간데? 잠깐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마간데? 아 아닌데? 아하아 아 이거 마간데? 아아 아아 너무 징그러운데? 으으으 아아 아니야 아아아아 까니? 아이아아 아이야 썸님 그거써서 보낸거 저였습니다 이제 쓸시간인것 같네요 아아아 에헤헤 씩 당신이었구만요 이양반 내가 까먹고 있는 줄 알았지? 이 새끼 내가 바하 시리즈 정리해서 보낸 지가 언젠데 이불 닦아? 내가 까먹고 있는 줄 알았지? 내 머릿속에 1단계요 내가 그래도 뭘 게임을 해봤이야 뭘 정리를 해도 아이고 하는 것 같지 게임 내용 1도 모르고 그거를 리뷰를 어떻게 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나 총알이 없다 나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총알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어허허허허허허헣 빛나야 총알이 없어요 아유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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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어허허 어허허허허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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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내가 바로 마스터 소드를 간직한 자다 아이 그.. 그지같은거.. 그지같은거.. 이 그지같은거.. 어 칼로 못타네 이거? 아 총알도 없는데.. 아.. 뭐야 허브.. 지금 허브가 중요한게 아니잖아.. 아.. 열어줘.. 저거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인다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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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화염방사기인가? 헐! 심쿵! 고수들만한다는 칼로 때려잡기 아 고맙습니다 박병관님 킥 킹 킹을 가져와야되는.. 킹을.. 킹을 가져오라고요.. 쇼? 예? 아.. 갑자기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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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이.. 가지고 싶네요 예.. 와.. 좀비 둘레길.. 저.. 좀비 둘레길로 다시 나가야겠습니다 아.. 이걸 보고싶지는 않으실거 같아서.. 아니.. 잠깐만..잠깐만.. 자 잠시만.. 잠시만 계세요.. 자 C타임.. 렛츠.. C타임! 수.. 자.. 자.. 분명히.. 숙인.. 진이.. 수.. 우.. 서비스.. 자.. 글쎄.. 자.. 에이.. 숙인.. 숙인.. 이건 아이.. 숙인.. 숙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그러면 그 킹 찾으러 다시 가야되는거잖아 그죠 킹 내가 꼽아놨잖아 아까 그죠 윗동네에다가 저 들어온소리를 들었다구요? 아닌데? 저는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크를 켰는데요 그전에 마이크가 꺼져있었는데요 그냥 게임소리겠지 게임소리였겠지 아 나 여기 왜 다시 내려오냐 잠깐만 그럼 여기서 어? 어? 와 와 보길 잘했다 와 몇바퀴를 돌다 울뻔했네 다시 와 보길 잘했다 와 어이 깜짝이야 휘동스님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아 근데 또 있어야되긴 있어야되네 하나가 더 있어야되긴 하네 나중에 그죠 하나가 있긴 한데 여길 다시 들어올려면 여길 다시 들어올려면 여기는 여는데 그죠? 여기는 여는데 여기를 못열잖아 퀸이 있어야되네 뭔가 킹이 있어요 지금 얘는 퀸이구만 위있나? 쟤가 뭐있나? 뭐 가지고 계셔? 뭐 가지고 계시냐고 너무 많은 선물을 드렸다 어? 잠깐만요 나 칼 주셔야 되는데 나 칼 나 칼 쟤껀데 그거 아 나 진짜 아 휘동스님 백구게 감사드리구요 아 나 진짜 아 여기있네 아 아 다치는구나 아 다치는구나 아 그러면 아 아 아 아 오 키바지 오 키바지 하하하하 오 키바지 다 죽었어 이제 너네 끝장이야 이제 너네 딱 엎 땀땐 됐어 이제 오키바지 입었어 끝장이야 이제 아 회수해야지 회수해야지 회수 회수 회수해야지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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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스 잠깐만 이러면 하나가 계속 부족한데? 나가면 되나 그냥? 여기서? 어제 혼자 섭림 방송 기다렸어요 수요일인데 말이죠 착각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나를 너무 애정한 나머지 뭐야 나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쨌든 하나는 써야 되네? 그죠? 다 막혔잖아 다 막혀버려갖고 다 막혀버려갖고 아이고 여긴 못가고 못가고 여기도 막혔고 막혔고 나갈려면 하나 써야되는데? 그리움이 사뭇혀서 그런거야? 그리움이 사무쳐서 그런거야 오호 어떡하지? 오똑하지? 오똑하지? 이렇게 가는 건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두 개를 다 가지고 나갈 방법이 있긴 있죠? 있긴 있겠죠? 슬마? 이때 없다고 해주지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다른데 또 나와요 이럴 줄 알았는데 이런 주엔주야 결론은 결론은 지금 이것도? 그거네요? 퍼즐이네? 얘를..잠깐만..이 문..아..이 문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겠구나 저분을 활용하려면 일단 이걸 다시 먹고 어디갔어 그 문 아 저긴데? 조그ıl Rogue exempel 하...잠깐만... 작밀 여기서 그러고 계시면 어쩐 때 어쩐 때요? 어우 얘... 핫. 내가 내가 핫, 내가 내가 핫, 핫 아... 칼이나 주시오 자 그렇다면, 다시 그렇다면 아 이 문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데 머리를 써보자 두뇌풀가동 두뇌풀가동 빠빠빠빠빠 빠빠라바빠빠 저기 계단이 있단 말이지요 계단이 있구유 한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따라따다다다 따라따다다다 이거 근데 하나를 뽑으면 하나가 막히고 여기서 얘를 뽑으면 이 문이 아예 닫혀버리고 쇼 그리고 나는 갇혀버리고 쇼 여기서는 못나가고요 어쨌든 이건 써야되고 훈수 훈수 대기하지마 훈수 훈수 대기하지마 훈수 훈수 빠져있어 기다리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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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잠깐만 음 음 음 음 하 안 보지 아 아 두뇌가 두뇌야 일을 해라 두뇌야 일을 해라 여기 여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구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구요 이게 이 문이구요 이게 이 문이구요 이게 이 문이구요 이 문은 필요.. 아 그러면.. 이걸로 빼갖구 막혔잖아요 흐흐흐흐흐흐흐 미치겠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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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니 잠깐만 아니 방법이 이따급쇼? 어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얘기하지 말기로 했어요 재밌죠 근데 아 나는 다 아는데 나는 다 아는데 막 이런 재미가 있죠 기다려 봐봐요 뭔가 방법이 있을거야 아니 근데 하나를 빼면 봐봐요 최소한 다음 거를 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심쿵 어? 아 크로켓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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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어? 그런데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봐봐 여기를 해버리면 여기를 해버리면 어? 되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이렇게 하고 다시 여길 꽂고 어 얘가 아니네 얘를 찾고 흐흐흐흐 어? 놀 데가 없어 아 나 진짜 아 이거 버려 이거 아 이거 버려 이거 이제 얘를 찾았어 찾았다 자 그 다음에 왜 여기서 쓴다 열렸다 열리다 아 이담이 이담이 문제 이담이 열리다 열리다 아 아 된거 같애 된거 같애 된거 같애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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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올라간다 아 이양반들아 내가 바본줄 알아? 그걸 못참고 치료해요 너무 오래갈려요 너무 막혀가지고 답답해요 그걸 못기다리고 그..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어? 이게 이렇게 해야 재밌는거지 섬님 아 요요요요 어떻게 가요 섬님 거기 고거 하시구요 이거요? 아니 그거 말구요 그럼 뭐 이거 저 옆에요 아 그럼 이쪽이야? 아 그쪽 옆에요 예예예 거기 아니 아니 그 뒤에요 그거 여시구요 이렇게 해야되잖아 이게 무슨 재미가 있답니까 전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아이고 따뜻해라 아이고 따서라 아이고 따서라 굳이 힘들게 깼을 때 쾌감이 있는건데 샤미드 자네 아까 좀전에 뭐 동영상 공략 보고싶다고 하지 않았는가 다 봤는디 아이 깜짝 흐흐흐 섬님을 해내는 모습이 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입구 흐흐흐 메인보이드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께 예 그렇게 우린 성장하는거 아닙니끼 뭐지? 여기 아니지 한 번 더 올라가야지 음 음 그렇지 아유 이제 길도 잘 찾아요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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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 제가 갑니다 제가 다 깼습니다 누님 누님 우리 누님 제가 갑니다 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어찌라고? 룩과 나이트가 같은 벽에 있는게 확실하다 비숍과 퀸은 서로 나란히 붙어있지 않다 박병거님 이처럼 감사합니다 퀸과 룩이 마주보고 있다 근데 나는 룩이 뭔지 몰라 흐흐흫 허허 그걸 몰라 킹하고 퀸 밖에 몰라 아잠깐만잠깐만 아잠깐만잠깐만 잠깐만 룩이 머리 부분이 성벽처럼 생긴거라구요? 어 그런건 알려주세요 아 이게 룩이야? 이게 룩이고 얘는 뭐야 그럼 얘가 비숍이에요? 그거만 알려줘 아 써있구나 아니 알려주지마 알려주지마 이게 다 써있네 비숍 플러그다 요것이 어 댕댕이 댕댕이 같이 생긴거 어? 룩룩룩 이게 커있고 입있고 어 룩룩룩룩 댕댕이가 비숍이다 자 그래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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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은 뭐야? 말은 킹 뭐야 나이트 말이 나이트 어 말이 나이트다 룩과 나이트가 같은 벽에 있는게 확실하다 어 룩과 나이트 어 이게 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룩은 확실히 아이고 이제 됐어 아 이걸 다 검사를 일단 해야되나 아이고 됐어 아 일단 얘가 나이트고 룩과 나이트가 같은 벽에 있는건 확실하고 비숍과 퀸은 서로 나란히 붙어있지 않다 비숍과 퀸은 나란히 붙어있지 않다 퀸과 룩이 Mackалось 마주보고 있었다 퀸과 룩이 마주보고 있었다 иях 퀸과... 얘는 뭐야? 아...나 머리가... 돌댕이 같냐... 얘는 포니야? 자... 기다리봐... 퀸과... 룩이 마주보고 있었대... 비숍과 퀸은 나란히 붙어있지 않고... 그러면... 비숍과 퀸이 나란히 붙어있지 않으면... 비숍이 여기라는 거잖아... 그죠? 얘네 둘 중 하나야... 어? 둘 중 하나야... 일단 이렇게 껴보구요... 음? 어? 어? 기냥? 푸...훗... 히... 일단 했는데... 일단 그냥 문을 열었다니깐요... 아니... 일단 마주보는 대로만 놔봤어요 일단은... 일단은... 아이고...나... 진 가져와야지... 짐... 흐흐흐흫... 흐흫... 허허... 어허... 그니까 딱... 일단... 일단 뭐... 어... 그 조건대로는 했어요... 근데...순서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바꿔볼라 했지... 근데...일단... 그냥... 열었다니깐요... 현지세 꺼내고 손잡이 꺼내고 탄약 꺼내고 약초 조합해야지 수류탄도 혹시 모르니까 꺼내고 조합하고 조합하고 아 근데 이거 어디다 쓰는거야? 얘는 뭐야 나 무슨 총알 꺼낸거야? 총알 필요도 없는 총알 꺼내갖고 자랑스럽게 또 장전하려고 한다 또 한번씩 안 막히면은 뭐 아 이거 경찰서에서만 필요하다고요? 한번씩 안 막히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또 한번씩 막혀주고 막히다가 또 한번씩 또 언제 그랬냐는데 이렇게 또 또 짜잔 하고 풀면은 또 우와아 삼니잉 잘했어요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대밑 대밑 아 대밑 진짜 제대로 돌아가는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일도 없어 일도 없어 이놈에 짓고서 아 아 뭐야 하하하 진짜 장난이 할래? 어 됐다! 원래 그렇죠 항상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고 암패러도 계속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으유가 하자! 하하 진짜 이씨 으흐을 흐흑 으흑 흐흑 여니까이 흑 여기 열어주세요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이거 통하나? 어이 어이 나이스 아아 아 우와 됐어 됐어 이제 이제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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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1도 없어 아아아 야아 죽은거냐? 죽은거냐? 죽어 야 아아 안죽었냐 아직도 앗 온다 이제 자식아 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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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냐?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음 어떤 맛인지 숙련된 조개의 시범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숙달 된 조개의 시범에 이어서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일로와 이제 일로와 거기 있어 오유씨 너무하네 지금이니 지금이니 자아 나는 이제 흥겹게 치료합시다 빨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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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간다아 야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일반 모드 일반 모드인가요?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일반 모드로 합니까? 치료하지 않았냐? 남자라면 이지모드죠 남자나 상남자면 이지모드 아닙니까? 어떻게 자존심이 있지 일반 모드를 하고 하드 모드를 하고 그럽니까 잠깐만 나 치료했는데? 잔상이 심하게 남았다고요? 뭐가 뭐가 어떤 점이 어떤 부분에서 빨강 파랑 허브만 조합된거는 방어력 증가 중동변이요 아 시날대기 없는거였네 에이다 잠깐 걱정했는데 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눈이 눈이 갑자기 목소리가 뺄 수가 없어요 좀 아플거야 으흥 내가 허브좀 조합해서 가져왔어 이 약 한번 발라봐 허브로 조합한 약 한번 발라봐 그냥 아픈 부위가 상처가 지혈되고 어 그냥 씻은듯이 나와보라 그냥 당신을 그냥 이렇게 두고 갈 순 없지 이렇게는 안돼 네 일을 못하는거 같은데 상황이 내 상황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날 그렇게 쉽게 떨쳐낼 순 없을거야 당신이 나를 보호해줬잖아 이젠 내 차례지 어 심쿵 너무 밀어붙이지말라고 알았어 그냥 도와주려던 것 뿐이었어 발밑 조심하고 도와주고 싶어? 마침 네스트에 가려던 참인데 네스트? 엄브렐라의 실험실이야 바로 이 아래지 아네트가 그러더라고 바로 거기 바이러스 샘플이 있어 같이 갈래? 일정이 끼워놓지 뭐 가자 할 일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꼬마 숙녀 하하 알겠습니다 꼬마 숙녀 아이고 허브나 잡싸 이 케이블카로 네스트까지 이동할 수 있어 손목 밴드가 이용권이고 좋은데 어디서 구했어 빌렸지 거의 다 왔어 빨리 좀 가줄래? 잠깐만 기다려봐 아 박병권 님도 감사합니다 네 홍과일단은 20년째 썸 타는 중입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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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아진 퀄리티의 그래픽으로 다시 썸타고 있죠 악기는 어때? 보이는 것보다 심각해 우리 좀 봐 둘 다 무덤에 발을 걸치고 있잖아 아니 여길 하이힐을 신고 오는 것부터가 누님 박병은님 감사합니다 이걸 타면 될 거야 아, 이제 은하철도 타는 거야? 우리 열차는 서울에서 익산까지 운행하는 열차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기차 출발하겠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는 엄브레일라를 본사를 급습해서 저 개자식들 모두 감옥에 넣었으면 좋겠어 동감이야 하지만 분명히 하지 당신에겐 공식적인 자격이 없어 이건 연방전부 관할이라고 일단 G바이러스를 확보하면 내가 혼자 해야 해 이봐 레온, 날 믿지? 당신은 날 믿어? 솔직히 믿지 않았다면 당신은 벌써 죽은 몸이겠지? 그렇겠지 당신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결국 그렇게 됐고 우리가 G바이러스를 확보하고 나면 라쿤시티에서 발생한 일이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막을 수 있어 에이다, 당신도 그랬잖아 이건 연방정부, 연방정부 관할이라고 레온, 날 봐 말 더듬지 말고 잘 보라고, 이 자식아 난 지금 정상이 아니야 당신이 없으면 난 이 사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당신을 그냥 여기 두고 갈 순 없어 공격을 당하고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마 이건 내가 매듭 지어야 할 일이야 그리고 당신을 다시 만날 거야 나한테는 살아야 할 이유가 많아 우리 열차, 익산 익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무석아, 시간이 얼마 없어 이게 필요할 거야 알았어 레온 레온 당신만 믿을게 나도 알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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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흠... 클레어랑 뭔가 썸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복부인, 복부인 눈이 랑 썸타네요 어 뭐야? 누님 갇힌거야 그러면? 누님?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요 나랑 방금 뽀뽀했잖아요 문 좀 열어봐요 보고싶어요 수수료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